걸그룹 베드키즈가 강렬한 섹시함으로 올 하반기 가요계를 물들일 계획입니다. 반능적인 가사에 한 번 놀라고 중독성 강한 비트에 매료되는 베드키즈의 신곡 1위로 굉장히 간단한 방법 안무 또한 보는 이들의 넉을 쏙 빼놓을 정도로 압권입니다. 포인트 동작은 힙을 업하는 동작인데요. 일단 뒤로 돌아서 왼쪽부터 엉덩이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주 섹시하게 엉덩이를 두 번 돌리면 되는데요. 아주 쉽죠? 저희 한 번 같이 해볼까요? 베드키즈는 데뷔곡 귓방망이부터 바밤바, 1위로까지 클럽풍 음악을 선보여 왔는데요. 여세를 몰아 리더 모니카와 막내 케이미가 DJing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아이돌 걸그룹에서 최초로 듀오 DJing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컴백을 앞두고 뮤직비디오 데이터를 분실했던 베드키즈. 블록버스터급 뮤비를 찍었는데 요트에서도 찍었고요. 굉장히 큰 덤프트럭도 왔었고 오토바이도 탔고 했는데 그 차들은 다들 어딘가로 갔어요. 새벽까지 촬영을 하느라고 저희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저희 재촬영을 꼭 할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쁘게 찍을게요. 아픔 아닌 아픔을 겪은 만큼 더욱 열을 내서 활동에 임할 계획인데요. 저희 1위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저희와 흥 많이 생기셔서 같이 즐겨보아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1위로를 빠르게 말하면 1위로가 되듯 이번 활동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